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현재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영화 배우의 사진 가장자리에 테두리 색깔이 있잖아요. 현재 테두리 색깔 요렇게. 지금 현재 이 색깔이죠. 색깔을 조금 바꿔보겠어요. 자 현재 다시요. 요 현재 테두리 색깔을 요렇게 넣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진의 테두리에 요같이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거나 하면 사각형이나 여러가지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것은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다음 여기서는 색깔으로 또 바꿔주세요. 푸른색으로 블루로. 소피아 로렌 사진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테두리를 넣고 푸른색으로. 아 이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의 가장자리에 노란색을 넣었죠. 여기. 여기 노란색을 넣었죠. 이와 같이 사진이나 동영상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테두리 색깔을 이렇게 넣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위로 갑니다. 위로 가서 그 다음에 단색 배경에서 흰색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을 좀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요 색은 흰색으로 아까 테두리 그 색깔을 흰색으로 하려면 흰색 그대로 두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붉은색으로 하려고 하면은 요 색깔을 요 색깔을 터치해가지고 붉은색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청색이 잘 안보이죠. 다시 수정할게요. 이 정도 색깔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요 색깔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이걸 터치해서 색깔을 일단 이 붉은색으로 레드로 바꾸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진을 가져와 보겠어요.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미디어에서 저는 이 즐겨찾기에 제가 등록해놓은 것이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소피아 로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과연 여기서 크롭을 터치합니다. 마스크를 터치해서 모양을 동그랗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여경을 붉은색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요것을 왼쪽에 액션바에 카메라 이걸 누릅니다. 터치해서 카메라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캡처 후 저장 이거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캡처 후 저장 캡처 후 저장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끝났습니다. 이건 다시 삭제해버리고요. 제가 다른 사진 가져와 보겠어요. 레이어에서 미디어에 가서 즐겨찾기에서 이 다음에는 아까 다른 사진이 있었죠. 저 이거 이분이 배우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이 배우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요것도 여기서 크롭을 터치해서 마스크 넣고 모양을 동그라미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조금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액션바에 가서 카메라를 터치해서 캡처 후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저장이 됐겠죠. 그리고 이건 삭제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로 가서 터치해서 지금까지는 사진을 했잖아요. 두 개는 사진이었어요. 지금 동영상을 가져와 볼게요. 동영상이 어디있냐면 이 동영상을 가져올게요. 이걸 플러스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아하 이거 아까 색깔을 제가 안 바꿨네요. 이거 색깔을 이건 바꿀게요. 이걸 색깔을 붉은색으로 하지 않고 블루 푸른색으로 하겠어요. 화면이 화면이 붉은색이 됐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동영상을 할 때는 이 사진 동영상에 딱 맞아야 됩니다. 이게 화면에 인사 인사를 지금 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프레이를 할 거 아닙니까. 화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화면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제가 자를게요. 앞북을 왼쪽을 트리밍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별로 움직이지 않 않죠. 이렇게 요정도 해서 짤을 볼게요. 가위로 해서 오른쪽으로 트리밍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런 건 다 찍어야 됩니다. 다 찍어버리고 그럼 제일 앞에 보고 이것도 이것도 눌러보자고 밑에 이것도 눌러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이 아가씨가 이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것이 가운데서 거의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거의 고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삭제하겠어요. 가위 눌러가지고 오른쪽 삭제해 보이고 요건 색깔을 좀 바꾸겠어요. 색깔을 아까 노란색으로 했잖아요. 이것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하고 여기서 이 이 동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크롭을 터치합니다. 마스크를 넣고 마스크 넣기 전에 일단 자르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겠어요. 위에도 조금 자르고 이렇게 그리고 마스크 넣고 모양을 동그라미로 하면 글자는 거의 빠지고 사람은 남겠죠. 그리고 제작을 합니다. 그럼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장전거장 이대백 인천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테두리가 가장자리가 노란색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걸 출력을 해야 됩니다. 출력은 이거 터치해서 내부를 하면 금시 끝나겠죠. 짧으니까.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빼버리고 삭제해버리고 다시 아까 여기에서 붉은색을 했는데 블루는 안 했어요. 그것이 청색을 넣고 청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까 잘못해가지고 청색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디어에 가서 아까 가져온 게 캡처에 지금 보면은 뭐 가져온지 한번 볼게요. 요새 여기 cct이 바뀌어가지고 제일 아래쪽에 뜨더라고요. 현재 청색 여기 보면은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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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색 자 이건 그대로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넣어두고 자 이것도 없애버릴게요. 자 바탕 밑위에서 어 크로마키 뉴에서 이것을 하나 가져오겠어요. 자 이 화려한 무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제일 앞에 가서 이것도 삭제해버릴게요. 요건 요 부분 앞부분만 잘라버리게 이렇게 보세요. 왼쪽 트리밍에 잘라볼게요. 자 여기에서 아까 그걸 가져와서 테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로 갑니다. 그리고 미디어로 가서 여기 아까 우리 캡처 캡처한거 있죠. 여기에서 제일 아래에 가면 최근에 제일 아래로 오더라고요. 예 자 여기서 음 요거 가져오겠어요. 요게 저 붉은색이죠. 여기 붉은색의 가장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것은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하고 여기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걸 자르는데 이게 상하좌우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테두리가 정확하게 균형이 잡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폭이 같아야 됩니다. 이 조절이 좀 힘들어요. 이 조절이 자 이 정도 해볼게요. 그리고 마스크를 넣고 모양을 동그라미라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가장자리에 붉은색의 테두리가 생겼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소피아 로렌 사진 가져오겠어요. 미디어 터치해서 캡처해서 저 밑에 내려가서 지금 시스템이 업데이트 했더니 이렇게 바뀌네요. 다음에는 이게 소피아 로렌 블루로 가져오겠어요. 자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가져와서 역시 크롭으로 갑니다. 크롭으로 가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자릅니다. 적당히 상하 좌우가 똑같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조절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런 다음에 마스크를 들어갑니다. 모양을 동그라미 하면 보세요. 태가 이렇게 청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었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청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두 개는 사진이죠. 그 다음에 레이에 가서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어요. 아까 동영상 미디오로 가서 동영상 엑스포트 있잖아요. 제일 앞에 여기 있네. 제일 앞에 가져와 보겠어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수도 역시 크롭트 채소 적당히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르는 것이 조금 세밀한 그런 작업 이죠. 정확하게 잘되어야 됩니다. 이게 한쪽을 그가면 한쪽이 이상하게 줄어들고 막 이래요. 뜻대로 잘 안되요. 뭐 이정도 해볼까요. 자 그리고 마스크 누르고 모양을 동그라미를 합니다.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동그란 원의 테두리에 노란색이 됐죠.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건 동영상이죠. 프로그램 해보면 사진이나 동영상의 가장자리에 이게 물론 사각형을 해도 됩니다. 사각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클럽에 가서 이 모양을 사각형을 해볼게요. 사각형을 하면 테두리가 좀 이렇게 고르게 동그랗게 딱 맞긴 안되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각형을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장 무난하게 그래도 동그라미죠. 동그라미가 테두리가 가장 무난합니다. 자 이상 사진이나 동영상에 사진이나 혹은 동영상에 테두리를 넣는 빵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컨트롱은 이 어떻게 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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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